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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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니 ASMR 안녕하세요 여러분 페니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도 보였겠지만 제가 비닐 소리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두꺼운 비닐 얇은거 말고 두꺼운 비닐이 부스럭 부스럭하는 소리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엄청나게 두껍진 않지만 저희집에 있는 지퍼백 비닐 안에 몇가지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닐 속에 젤리를 하나씩 꺼내 먹으면서 약간의 수다와 함께 영상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먹을 젤리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젤리를 뺀다 젤리 잠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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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 오콤도리 젤리 하리보 곰돌이 젤리입니다 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닭다리너겟 과자를 먹었던 영상이 누군가 유해 영상으로 신고를 했었더라구요 조금 있다가 그게 풀리긴 했는데 혹시 그 상표가 노출되어서 그런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는 아니었고 협찬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구요 지금 먹을 하리보 젤리도 그냥 오로지 제가 좋아서 먹는 젤리입니다 그럼 일단 젤리를 하나 뜯어볼게요 테리 소장님 во이 너무 맛있어요 금방 김치만두 그러면 이렇게 가볍게 간식도 먹으면서 오늘의 소리의 주인공인 비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 번째 비닐은 저희 집에 모여있던 단추들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는 단추통이 있었는데 그 단추통에 있던 단추들을 전부 담아왔어요. 다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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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락거리면서 촤르르 하는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젤리 하나 너미와 젤리의 의외로 이번엔 조금 더 자극적인 소리가 날 수 있게 해볼게요 퓨링 솜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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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비닐 소리는 저희 집 강아지가 먹는 사료를 담은 지퍼백 소리입니다. 같은 지퍼백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아지나 불고기나 사료 냄새가 강아지의 배변 냄새보다도 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시나 냄새가 별로네요. 저희 강아지는 생식처럼 먹기도 하고 사료를 먹기도 하고 약간 간이 되어 있는 건 주지 않지만 솔직히 그래도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먹어도 된다는 건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강아지나 불고기나 사료 냄새가 강아지나 불고기나 사료 냄새가 강아지나 불고기나 사료 냄새가 강아지다. 이렇게 강아지나 불고기나 사료 냄새가 강아지나 불고기나 사료 냄새가 강아지나 불고기나 사료 냄새가 강아지다. 이렇게 강아지나 불고기나 사료 냄새가 강아지나 불고기나 사료 냄새가 강아지나 불고기나 사료 냄새가 강아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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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가 참 맛있네요 손에서 사료 냄새가 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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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은... 같은 집어백은 아니지만 비닐이 두꺼워서 소리를 좋아하는 비닐입니다. 제가 촬영 때 배경 커튼을 달려고 샀던 커튼봉에 같이 들어있던 무속품들인데요. 대그락대그락 소리가 좋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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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를 떠는 걸 같이 하면서 소리를 내겠다는 취지였는데 제가 비닐 소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저조차도 듣느라고 수다를 떨려고 했던 걸 잊었어요.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이게 올라갈 때쯤이면 추석 연휴가 끝난 지 꽤 됐을 테지만 저는 추석에 약속이 너무 많이 잡혀서 집에서 뒹굴뒹굴 쉰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로지 휴식을 너무 취하고 싶어서 그 때 한글날 전날이었던 일요일에 아이 외출도 하지 않고 거실에 제 이불을 깔아두고 강아지랑 같이 뒹굴뒹굴하면서 놀았답니다. 진짜 행복했어요. 또 수다 떨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런 수다 영상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토킹을 너무 좋아해서 저 같은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오늘은 조금 이렇게 중간에 수다를 떨어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시고 취향껏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수다를 떨어뜨린 김에 공지를 하나 말씀드릴까봐요 뜬금없네 이게 수요일에 올라갈 영상이고 이 공지를 토요일에 더보기란에 업로드를 하거나 따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냥 기회가 된 김에 그냥 기회가 된 김에 해보죠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 저희 집이 인테리어 수리를 해요 집안의 인테리어 전체를 저희가 이 집에서 산지 20년 정도 되어서 진짜 오래됐죠? 같은 집에 정확하게는 18회 정도 18배 정도 살았는데 중간에 중간에 2년을 다른 곳에 살다가 같은 집으로 다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벽지나 뭐 이런게 그대로인 곳도 있고 잠깐 이사갔다 올 때 살짝 바꿨지만 그때가 제가 초등학생 때였어요 그래서 제 방 벽지는 애기들용 벽지고 창문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오래됐고 화장실 문이나 타일은 문은 고장나고 타일은 다 깨져버려서 너무 닦은 집에 사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전반적인 수리를 하기로 했어요 한 집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침대나 이런거 오래 한자리에 두면 장판이 돌리기도 하잖아요 저희 집이 그게 지금 너무 심해서 제 방은 그 일그러진 부분을 잘못 밟으면 레고를 밟은 느낌이 날 정도로 장판이 오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 수리를 전체 수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임시거초 다른 곳으로 잠깐 옮겨가 있는데 그곳도 저희 동네라서 공사 현장 공사 현장이 너무 많은 상태이고 또 아주 작은 평소에 작은 집에 잠깐 사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가족은 4명인데 6평 정도의 작은 공간에 살아야 해서 원룸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촬영을 하는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세이브도 만들고 그리고 뭐 될 수 있는 시간엔 최대한 촬영을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저만 사용하는 집이 아니라서 지금 집처럼 방과 방이 분리되면 제가 문을 닫고 촬영을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촬영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수요일과 토요일에 영상을 업로드하잖아요 그 주기가 한달동안 업고 제가 기회가 되는대로 영상을 올리는 형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동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 집이 육병이긴 하지만 폭증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폭증집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저번에 한번 가봤더니 계단이 너무 간마디가 너무 높아서 너무너무 무섭더라구요 큰일났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비닐소리를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속삭이면서 얘기하는게 이렇게 재밌어서 이렇게 재밌어서 큰일났어요 다음 비닐소리는 아까 단추어 사료와 같은 지퍼백이고 이번엔 물소리입니다 비닐소리입니다 비닐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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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비닐소서 앙 로맨 든 인 든 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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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덕분에 더 힘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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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